저거 봐줘. 저 송지호 봐줘. 잡을 데가 없어. 야 송지호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. 야 니가 잡을 데 없으면 송지호 봐라 지금. 야 송지호 스파이더맨이냐. 왼발. 잠깐만. 안 돼. 떨어지면 안 돼. 안 돼. 포기하지 마. 그렇지. 나 다 왔어. 와 정말 쟤는. 터트려버렸어. 야 하하야 너 봐라 저 지호하고. 너야 하하아. 여기 너무 힘들어. 아 진짜. 정말 진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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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먼저 볼게. 아. 아 이거 3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. 야 이거 중사진으로도 어딘지 모르는데 너 하 사진으로 알겠냐? 경혜랑 같이 하시면 김보랑 같이 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상차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역시 천재 굉장히 힘든데? 아니 여기 이거 저건 암벽타기 하는 데야? 크라이밍! 저 재석이 형은 거 아니야? 어? 이제 왔나 보다 어? 어디 가는데요? 어 어딘가? 재석이 형! 재석이 형 어디 가? 왜 이렇게 늦게 와? 어디 가세요? 아 우리 다음 장소 가야지 끝났어요? 그럼 끝났지 아 여기서 뭘 하는데 뭘 벌써 끝났어 아 빨리 가서 미션 해요 큰일 나 형 같이 가요 아 빨리 가요 미션을 가자 형 또 문까지 잔 거예요 형 아 큰일하지 재리가 타거든요 고택시를 좀 따라가 주십시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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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저 차를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제가 이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간판에 이게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이정표가 남양주시청 마석 아 마석인가? 아 마석 오케이 감자 봤다 느낌 오셨어요? 촬영하는 화면 같은데 드라마 촬영이나 아 그냥 안 되겠다 굉장히 차이가 났다 그랬단 말이야 지효 오면 지효 차를 쫓아가야 되겠다 하하하하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갔어? 어? 형 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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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으래 해야지 우리가 아니 옆에 다리 있잖아요 너 다 갔어? 네 아이씨 나 내려갈게요 그러면 하하 아 이렇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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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넣어요? 손을 넣으면 어떡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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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끝났어요 선생님. 아 형 왜 이래요. 선생님 저 끝났어요 선생님. 선생님 저 끝났어요. 선생님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. 선생님 저 끝났습니다. 아니 잠깐만. 이러지 마요 형. 선생님. 선생님. 선생님 갈게. 선생님 안녕하세요. 형 왜 이래요. 선생님 이따봐. 경찰에 신고해주세요. 잠깐만. 선생님 잠시만요. 선생님. 아 이거 진짜.